처음이라 그래 며칠 뒤엔 괜찮아져 그 생각만으로 벌써 1년이 너와 만든 기념이 얼마나 슬픔은 나를 찾아와 처음 사랑 고백하며 설렌 수줌다 우리 처음 만난 날 지나가고 너의 생일에 눈물에 쾌울 촛불 켜고 축하해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r mind 와 살아 식사 마녀네 엄청 하긴 했네 일영 뒤여도 그 일영 뒤에도 계획입니다 안녕 너무 보고 싶어 돌아왔고 말 못했어 널 보는 따뜻한 그 햇빛과 네 왼손에 껴진 반지보다 빛난 네 얼굴 때문에 I believe in you, I believe in your mind 다시 시작한 걸 알면서 UH Okay. 흐흐흐흐 흐흐흐 다른 가슴을 이해하지 않는다. 좋습니다. 이 가슴이 필요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 아이돌네 이거 큰일났는데? 나 이거 왜 익저드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 겸치로 먹어 이거 못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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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쳐 근데 너 절하는거 하나도 없어 아 이거 베인이 다 망쳤어 c.. 이게 아닌데 , 내가 원하는 그림이 천천히하면 이거든 빨리 지는 게 낫다 저렇게 멘탈이 낫구나 아쿠다 뒤졌고 아니 뭐해 왜 빼는 거야 아이씨 이게 뭐야 씨발 애미 뒤진새끼 좀 쉴려고 했는데 그냥 X같이 만드네 게임은 버려야겠다 뭐해 야 뒤져라 가서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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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 안봐도 뻔한게임 과연 아아 너도 못잡네 뭐 별로 하기가 쉽다 이거 너무 실력 차이 나타났어 원실 들었어야 되는데 베인이 너무 못해 근데 생각해 사이브 가기 아니야? 아니 베인이 못하면 들 수 밖에 없어 잘해야 돼 베인이 아 아 아 아 아 정리가 너무 힘들어요 아흑 아 재미없네 와봐도 못이겨 내 포즈 후반에서 계속해 줬어 내 앞에 그 뭐야 베이가드 아이아 아이씨 절망적이다 하아 친밀히 못하냐 아니 얘네들이랑 똑같은 팀으로 다시 한판 묻는다고 하면은 무조건 질 자신있다 절대 이길 수 없어 이 새끼들 데리고 어떻게 이겨 트림보고 1할 뽑지 않았냐 이 새끼 다른파트 히힛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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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